자 오늘 말씀 제목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경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경계인이란 어느 한 집단이나 무리에 끼거나 적응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하고 지금 속한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 소외된 자들이 바로 경계인이라고 하죠 주변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 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로 소속이 불완전한 만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도 특징입니다 요즘 혼자 밥을 먹는 혼밥 그리고 홀로 여행하는 것 그것이 유행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혼자 식사하는 거 잘 하십니까? 저는 혼자 밥 먹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굶으면 굶었지 혼자는 잘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문학평론가 고 이여령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혼밥을 즐긴다고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원래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원래적 습성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여령 교수의 말에 따르면 고릴라를 제외하면 인간만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혼밥을 좋아하고 혼자 여행하는 것을 말로는 즐긴다고 하면서도 혼밥과 홀로 여행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사람이 혼자인 것을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굳이 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건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동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정중앙에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관계성을 근거로 태어나고요 관계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은 독방에 가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관계를 통한 소속감을 얻어야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동체나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이 거지 아마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에게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배자로 참여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태생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장애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개념으로 잘못 인식되었어요 특별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가 임했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나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연약한 몸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태생적인 장애도 힘든데 하나님께 죄인이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회적 편견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정결을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못 이해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하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 이후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완전한 재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 정결법, 관습법 이런 것을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누구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데에 제약을 받는 그런 시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성전은 여전히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제한구역을 딱 정해서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치는 특별히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성전 앞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를 주장하면서 출입을 통제한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릴 자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성전 밖 미문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폐쇄적인 장소로 지정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 여러분 이사야서니까 당연히 구양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거든요 언제요?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리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심에 예수님은 성전이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것 누구라도 제약을 두지 않고 어떤 자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만민은커녕 출입 제한을 두고 차별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즘 시대에도 그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출입 제한을 한다면 교회답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 시대가 바른 시대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장애인이 대학에 합격했어도 면접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취업에서 1차 합격을 했어도 2차 면접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잘못된 악한 일이죠 이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면서 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아주 심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들과 함께 더불어 누릴 자격조차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나 속할 수도 없는 경계인이었고 주변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역시 걷지 못한다고 하는 신체적 불편함은 당연하거니와 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뒤덮고 살아야 했던 것이고요 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존재 영적인 고통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구걸하는 일이에요 가장 불쌍한 교정을 짓고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개역 한글 전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그를 동정해서 선한 마음으로 매일 도와주고자 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고 메어다 주는 일을 하던 사람들인지 심지어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세 받겠다고 하면서 그를 그렇게 구걸하는 일을 시킨 검은 조직의 사람들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은요 목 좋은 곳입니다 구걸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성전 미문 성전에 보면 여덟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남쪽에 해당되는 문이 성전 미문이 있습니다 그곳은 평민들이 아주 많이 왕래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구걸하기 딱 좋은 때죠 게다가 미문에 들어가면 화려한 장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뮤리풀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함과 대비되는 이 초라한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서로 대조가 되면서 동정심을 자극하게 딱 좋은 곳이 바로 미문 앞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뭔가 선행을 행하고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겠죠? 뭔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래도 가장 착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동전 던져주면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은요 얼마나 목이 좋은지 몰라요 구걸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목이 좋은 곳에 있어도 그의 인생엔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사람들과 자유롭게 섞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경계선에 서 있는 주변인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게다가 낳을 때부터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편견을 받았던 사람이고 성전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저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량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랬던 그가 아무리 많은 동정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동량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것으로 만족하며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며 사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마다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물질의 풍요를 경험하며 최고급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인생이 최고의 만족을 경험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저 세상에서 던져주는 은과 금으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메어 옮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저 목 좋은 곳에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참된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로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몇 세예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질 못했으니까 이 4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비참하게 주저앉아 살았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데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느 공동체에 속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면 거기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날도 성전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 구걸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를 주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나면서 걷지 못한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거리는 사도들에게 물질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일시적이고 외적인 동전 몇잎을 갈구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잠든 변화는 동전 몇 개나 은금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잠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은과 금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잠든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때부터 주저앉아 있다가 구걸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육신의 한계와 운명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주변인으로 살다가 성전 안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힘겹게 경계인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변해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며 구걸하는 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모두 병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원제 아래 갇혀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세상이 주는 동전 몇 잎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목이 좋은 성전 미문에 앉았어도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성전 밖 인생으로 사는 것은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하면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성전 밖에서 자신의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한두 발짝만 더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 제지를 당하면서 나도 관계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애타는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어느 임신한 여자가요 아내가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늦게 전달받은 남편이 허겁지겁 분만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리켜서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라고 하는 푯말을 가르치고 출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관계자요 출산한 아내의 남편이요 애 아빠인데 내가 관계자지 누가 관계자요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아무리 여러분 목 좋은 곳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어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제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밖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 인생이 되었다는 것 나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자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놀라운 변화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며 거린으로 살았지만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라고 하는 율법의 제약으로 성전 밖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변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경계인이나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관계자가 된 거예요 성전 밖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여 우리의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여전히 성전 밖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 내밀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은과 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고요 은과 금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성전 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수많은 아직 성전 밖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